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생명의 기운이요 소지품이 꽉 찬 것 같아 더 이상 가질 수 없어 소지품이 꽉 찬 것 같아 뻔한 운직 에스피가 필요해 소지품이 꽉 찬 것 같아 더 이상 가질 수 없어 소지품이 꽉 찬 것 같아 소지품이 꽉 찬 것 같아 SP가 부족해, 더 이상 가질 수 없어 소지품이 꽉 찬 것 같아 정말 멋져요 쓰러지지 마세요